미원이, 이 έχ을 들어왔 이윤은 어쨌든 한 마디 짓고 넘어가야죠 그러게 하룻밤라서 나가자는 건 잘못이에요 아이고 미원아 아이고 아이고 왔어 아이고 어디 가 또 여행 어디 알미 알미 아이고 옳지. 시원하지? 기저귀 갈고. 할미한테 와. 어디 있었대? 저희 아버지한테요. 거기? 네, 지난번에 갔을 때 완전히 풀었나 봐요. 이제는 친정이나 마찬가지구만. 어디 아프진 않았나? 얼굴이랑은 괜찮아. 어디? 할머니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알아? 눈에 밟히고. 하여튼 주황이 닮아서 성격 무던하고 좋은 것 같아. 무던해야죠. 왜 할아버지한테 이쁨 많이 받았어? 아이고, 욕 없으면 못 살자. 아이고, 그럼. 우리 집 꽃인데.